자, 또 위례생에 도착을 했습니다. 되게 여유롭게 왔어요. 야, 위례생. 우리도 이거 한 번쯤 읽고 딱 들어와야지. 현 이치가 여기니까 들어가면. 이거 우리 AR로 찍어놓은 거, 이게 최첨단 또 있을걸?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붉은 부분만 나와있어가지고. 아니, 이렇게. 360도 되는 거였어요? 이거 우리 감독님들이 미리 다 360도 다 찍어놓았어요. 우리가 그러면 아까 그 사진 힌트를 한 번 보고 움직여보자. 이게 뭐야? 곤장, 곤장 그 맞는 데잖아요. 뭐야, 이거. 느낌이 좀 쎄한데? 이거 뭐야? 저 지금 뭐야, 이거. 이거 우리가 통과해서 가야 되네. 갑니다, 먼저. 이 정도야. 빨리. 원래. 엄마가 보면 우시겠다. 엄마, 저 괜찮아. 우리한테 저렇게 고생하는구나. 같이 가도 되는 거잖아. 잡아 드릴게요. 이거 또 길어. 우와, 이거. 이거 군대에서 하는 포복 아니야, 포복? 야. 아, 잠깐만. 우와, 누우는 게 나아, 누우는 게 나아. 누워서. 야, 이게 얼굴이 자동투명이 되네. 우와. 아, 무릎, 무릎. 아, 아, 아파. 진짜 아파. 우와. 오, 있다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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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드디어 찾았어.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. 고! 오,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아, 이거 어려운데. 벌칙 요원이요? 벌칙 요원이요? 언제부터 따라다니셨죠? 벌칙 요원들이? 잠시만요. 왜 제 쪽으로 오세요? 피디님. 안 돼. 이거를 진짜 우리가 정말 형벌을 데려주시는 거예요? 저희한테? 이거를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저희. 유관절에 춤추는 춤이 나는데. 댄스 학과 나오셨대. 아, 어쩐지. 이거 맞기 전에는 좀 신나하자. 감사합니다. 나 알 것 같아. 나!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둘! 투 파이팅! 방탄! 뭐라고? 투 피엠! 방탄! 파이팅! 아우, 잠깐만. 아우, 잠깐만. 아우, 잠깐만. 왜 소리지? 아, 왜 소리지? 아, 왜 소리지? 아, 맞는 거예요? 세 번 세게 때리셨는데? 이게, 이게 내가 나와야 돼. 아, 직접. 아, 잠깐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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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주리를 받는 사람이 주기통음악을 알려주고 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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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보자. 한 번 더 해보자. 그래, 그래. 여유 있어.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. 와, 이거. 자, 갑갑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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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약간, 아까 이거 이거 할 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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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굉장히 잘 샀는데. 에너지업? 파전이 있는데? 에너지업. 그리고 파전과 막걸리. 뭐, 뭐? 를, 뭐, 뭐. 진짜? 이거 너무 맞아? 응주가 가능한 곳인가요? 그리고 여기가 난이도 사잖아. 이런 중요한 거는 내 몸에 갖고 있으니까. 아무도 못 꺼내.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성공을 했으니까 저 팀은 여기 못 하는 거잖아. 그죠? 그치?